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그 광고에서도 부사장님 강연, 강의 다음 주 예정되어 있죠? 다음 주가 아니고 11월 27일 날. 다다음 주군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데, 미국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좋은데, 제가 뭐 하나 정보를 드리려고 좀 이따가. 한 종목을 오픈합니다, 오늘. 종목을 오픈하십니까?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오픈할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또 혹시 엔비디아나 이펜 아니시죠? 엔비디아, 그건 아니죠. 아니고 사실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것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하신다고 하면 배당에 큰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배당에만 많이 받으면 좋은 거냐?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가가 올라가냐? 네, 왜 올라가냐? 그럼 주가 남은 20% 올 때 배당 5% 받아 뭐하냐? 그래서 원래 이 밸런스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이번에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배당 받는 거죠. 매주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실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좀 멀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좀 보기 흉합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이게 면도하다가 비워서 피가 많이 났을 때로 그냥 흉했거든요. 댓글에 떡볶이 먹다고 흘렸냐? 이게 아니고 피를 먹어서. 지금은 이제 뭘 붙였습니다. 하도 흉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완벽한 상승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말하는 노동력 부족의 실체는 무엇인가 알아볼 거고요. 수급이 없는 미국 주식, 분기마다 이 사이트는 꼭 바라라는 제목을 해서 어떤 사이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내부자가 많이 매수한 종목은? 그다음에 일러 머스크. 리비안 상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잘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뭐라 했겠습니까? 속담 표혜가 좀 까지 않았을까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혹시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할 리가 없잖아요. 경쟁사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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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조롱. 네가 뭐 나 정도 되겠어? 이 정도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애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애플. 애플이 분기 배당. 1분기, 2분기, 4분기, 4분기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총 4번의 배당을, 분기 배당을 지급합니다. 2번 분기도 22센트를 지급하고요. 배당 낙일이 11월 5일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배당을 받아야 되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보여야 되냐면, 전날까지. 4일입니까? 11월 4일까지만 매수하고 계시면 배당이 들어옵니다. 하루만 들어오는 거고요. 1년은 보유하시던, 11월 4일까지만 보유하시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배당 지급은 11월 11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 들어올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로요? 한국에. 제가 돈을 뺄 수 있는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죠. 오늘 들어오면 되죠, 오늘. 오늘. 많이 제대로 된 직권사라고 오늘 들어오고.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아마도 다음 주 좀 들어오겠죠. 배당을 9년 동안 인상시켰고요, 이 기업이. 우리 슈카님도 9년 동안 월급이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9년 동안 월급이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월급이 아니니까. 우리 슈카님도 월급이 아니죠. 많이 올리다가 지금 잘려서 이거 하고 있지만, 그 단계 차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있는데 혹시 아시죠? 슈카님도 배당 성향이 뭔지. EPS에서 얼마나 주는 거냐. 이익에서 15.32%면 평균보다 반 정도밖에 안 주는 겁니다. 많이 안 주죠. 상호에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크다. 버핏이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합니다. 올리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애플이 11월 2주차의 배당 종목입니다. 배당 포트포리오에 들어간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주차가. 한 종목 보여주신 게 애플입니까? 애플입니다. 애플. 부사장님? 네. 너무 추천 종목이 애플이면 삼성전자 추천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주 배당이 들어오게 짜놨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그중에 이제 대표주만. 이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배당당의 기준이 아닙니다. 배당이 들어오는 현금이 들어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배당이 11월 12월 들어오는 거. 그 날짜도 고민하셨던 거죠? 배당이 들어오는 날짜를 수탁연구원에서 뽑아낸 포트폴리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미현지에서 제 걸 본다니까요. 미현지에서 부사장님 포트폴리오를 본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짤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오랫동안 데이트 돌려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자랑이 아닙니다. 누가 봅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11월 2번 주 차의 배당 종목은 애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주간 배당을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뭐 있는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은 강의에서 공개해 주시는 걸로. 제가 또 간간히 오픈하겠습니다. 종목을. 다음 오픈 종목은 혹시 그 팡이니까 뭐 그 중에 하나.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티크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금융도 있고 포트폴리오 제가 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번 일단 잠깐 화질을 돌려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사실 고용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나 임금의 역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나 임금의 역사. 10년 전에 21달러였습니다. 평균. 지금은 30.96달러로 거의 10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50%밖에 못 올랐네요. 급여요. 급여. 그러니까요. 주가가 아니고. 주가는 그동안 몇백 프로가 올랐는데 급여가 50%밖에 못 올랐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올라온 것 같다 하고 글쎄요. 저는 뭐 별로 많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기숙사님은 어쨌든 별로 안 갔다는 거죠. 많이 안 올랐죠. 머리에 띄묵고 지금 주가가 몇백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돈 잘 버는 기업이 있는 게 좋은데 못 버는 기업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죠. 하긴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의 급여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임금 상승의 압박이 지금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도 전연동기 대비 4.9%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급여를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급여를 못 주면요? 못 주면. 내가 뭐 시간도 얼마 달라고 했는데 못 주면. 주건 못 고용하는 거죠. 입금사업 나가는 거죠. 나가겠죠.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사율이 20년 만에 최고치 2.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돈이 안 맞거나 뭔가 복리 쪽이 안 맞으면 나가는 겁니다. 더 안 주면 나가겠다. 그렇죠. 더 좋은 직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도 올려줘야 되고 복리 구성까지 줘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문제가 안 되죠. 못 버는 기업도 상당한 부담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물론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 임금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한데 큰 건데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내 집값 15억 올랐는데 15억 올랐는데 지금 내 월급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이거 1년 벌어야 내가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데 이러고 슈카님은 10억이 올랐지만 슈카님 집은 없는데요. 저는 상대 평가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15억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집에 한 10억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대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급여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급여나 복리 후생을 뭔가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그 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이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쪽을 보시면 좋아요. 2020년 3월부터 웰스파고가 임금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시간당 20달러. 기존에 15달러였죠. 다 올린 내용이군요. 다 올린 내용. 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캐쳐 찍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시간을 제가 썼습니다. 수동으로. 왜냐하면 이게 영어 나오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영어를 왜 보여주냐. 눈이 안 들어온다. 제가 달리 번역해서 친 거니까 보면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고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2021년 11월에 메이시스 백화점입니다. 시간당 임금도 올렸지만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수업료, 책, 비용을 다 100% 충당하는 거예요. 복리해 주는 거죠. 대학 간다면 대학 학장원도 주고 상당히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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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아마존 있죠. 9월에 한 거. 18달러 시간당 임금을 시작을 하고요. 전액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어떤 생각 하시죠? 대학 등록금은 자식들이 대학 등록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을 받을 정도면 아마존의 부사장님이나 거의 임원급 이상 분들 아닙니까? 본인도 받을 수 있죠. 아마존 다니면서 대학을 다닌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대학 등록금보다는 유치원 지원금을 줘야 이게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 전화일 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임원분들 복지잖아요. 그렇죠. 부사장님들이나 그분들의 복지는 아마존 부사장님이면 급여가 얼마일 텐데 대학 말고 유치원을 주셔야 되지 않나. 아마존의 전화에서 조금 항의 좀. 그러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건데 그럼 괜히 준비했는데 아닙니다. 아니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이제 막 세팅이 되고 있었는데 저 인사팀에서 복지안이라고 갖고 와서 보니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 있길래 저 대학 졸업했는데 일단 너 말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하여간 다양한 이런 공유생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비용이 커지는 거 이 비용이 다 사실은 실적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많이 돼야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고 나가지 않게 하려면 돈을 올려줘야 되고 그게 어쨌거나 상당히 기업적인 안 좋은 부분을 연애에 미치고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봤더니 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달러를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직원마다 200달러 보너스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참고적으로 저희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슈카님도 급여가 많이 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뭐 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주시는 거죠? 저는 뭐 학원 다닌다고 하면 학원비도 학원비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학원비를 너무 비싼데 가면 안 주고요. 그렇군요. 학원비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급여 주기가 워낙 돈 못 버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리비앙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일론 머스카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까지 리비앙 상장의 팩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차를 판정은 없습니다. 판정이 없고 3분기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입니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여기서 100만 달러라는 걸 꼭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R1S SUV R1T 픽업트랙에 대한 사돈 주문이 5만 대가 넘어가는 게 있다. 이것도 뭐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9년 이후에 아마존의 정기베 10만 대 인도하는 것도 계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계약이 이미 된 거죠. 된 겁니다. 체결이 됐죠. 이게 다입니다. 9년이면 좀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죠.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인데 어떻게 이걸 갖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일론 머스카 뭐라고 했냐면 톤트라는 표현을 써요. 톤트 이게 뭐냐면 조롱하는 조롱 저거 죄송한 표현인데 저희 게임할 때 저희는 타운트 타운트 그랬는데 원래는 영어 톤트 이렇게 읽죠. 도발한다 이 뜻으로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예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약간의 이 문맥상 약간 조롱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업체가 너무 많다. 이미 자동차 업체는 그런데 100년 동안에 대량 생산가 긍정적인 현금을 갖고 있는 기록한 회사는 테셀가 유일하다. 전기차 쪽에서는 맞는 얘기죠. 현재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또 현금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리비안도 대량 생산가 송입 붕괴 현금 흐름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테스트입니다. 했는데 이걸 다섯 가지 줄이면 잘해보세요. 이거였습니다. 딱 이런 뉘앙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걸 굉장히 장황하지만 한국시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잘해보세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잘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월간의 상황이 뭐냐면 너무 비판이 심한 거 아니냐. 금방 상장한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했는데 일론 머스크 하시는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테슬라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할 수 있겠냐. 대량 생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게 회사냐. 이게 회사냐. 거품이냐. 10달러도 아깝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10달러 아깝다. 아담 조나스.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아담 조나스가 얼마나 뒤탠인지 모릅니다. 아담 조나스 씨 요즘 뭐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분이 이제 반송문을 100장 쓰시고 지금 바꿨습니다. 반송문 100. 매수로. 반송문 100장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10달러가 아깝다 그랬는데 지금 1000달러가 갔는데요. 사실 그래서 일단 리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좋다는 분들 나쁘다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알기 힘들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실적이 없는 또 하나의 기업이 나오는데 그 기업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기업이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별로 안 좋게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 3봉의 어닝을 보겠습니다. 뜨거운 관심으로 뜨거운 관심이죠. 딱 보시면 매출은 31억 달러에서 46억 달러까지 48%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좋았죠? 좋았습니다. 손실이 그런데 1억 7천만 달러에서 3억 2천만 달러까지 커지면서 87%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4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거거든요. 1년이죠? 3분기네요. 3분기. 3분기. 분기요. 분기. 분기에 4천억이라. 적자가 만만치 않다. 여전히.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커머스 기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흑자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가 온라인과 쉽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게 고점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쿠팡이요? 네. 시가총액으로 100조 원으로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때 지금 주가가 28달러, 9달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상산하셔서 고점이 얼마인지 한번 환산을 빠르게 해보시겠습니까? 안 되실 겁니다. 핸드폰이 69달러였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지하 10층까지 와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모습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시는데 적자가 이렇게 커져서는 절대 주가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 기업이니까 솔직히 응원합니다만 적자가 너무 커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번 적자 때는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를 봤지만 어디였죠? 어디 공장에 화자가 나갖고 그게 반영이 되면서 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감안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적자가 많이 커진 모습으로는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고 지금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가를 볼 건데요. 현재 28달러입니다. 그런데 한 분기에 4천억이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4분기 치면 1조가 훌쩍 넘어가는 그렇죠. 1조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보시는 건 차트인데 차트인데 고점이 69달러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쿠팡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어떤 기업도 상장한 다음에 돈 버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웬만하면 올라가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내에서 2.95%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시간이 좀 정규전이 가게 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쿠팡을 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다행히 어떤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보면 봤더니 쿠팡 2천 얼마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적자 하는 아이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도 투자 많이 하죠. 쿠팡 플레이 OTT에서 콘텐츠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 사이클 중에 있다라고 아마존 같은 그런 OTT를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실제 일하시는 분들 쿠팡맨들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리가 또 뛰어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개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주가는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오늘 기대 많이 했어요. 쿠팡이요? 금요일날 발표하는 거고 금요일날은 애프터마켓이 없거든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잘 나오면 좋겠다 아주 좋은 날이니까 근데 시작이 너무 못 나오는 바람에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도 보여드린 건데 엔비디아는요. 최근 하락 동안에 이런 투자에 나왔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을 솔직히 한 얘기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극히 드문케 했습니다. 거의 4, 50%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서스케나가 매수해서 250, 360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오페라이머가 235에서 350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투리스트가 250에서 36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벤크 어베니카는 역시 275에서 34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굉장히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어려울 때 장비디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주식 언제 파느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팔 때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냥 가져갈 때다. 구조적 성장 단계에 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메타가 또 붙어가면서 뭔가 좀 더 확실한 매출출차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니까요. 좀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조심스럽게 1조 달러가 조금 단기간에 오르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20, 30%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은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지만 갑자기 또 투자금 내리는 갑자기 증권사가 나오는 바람에 외드부시가 내리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겁니다.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 씨를 좀 하자. 그런 건 가벼운 얘기니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내부자 거래를 얘기할 건데 내부자 거래가 일어나는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하님? 사는 거요? CEO나 이사가 주시고 사는 거죠. 크게 많이. 부정한 행동만 아니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죠. 좋은 거잖아요. 특히 CEO가 매수하면 현대 좋다고 보고 있는데 두 개의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부자 현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약금 CBS입니다. 어디요? 비약금 CBS. 이게 이제 비약금 CBS CBS 모르십니까? 미국의 매체? CBS는 알죠. 비약금 모르십니까? 비약금은 뭔가요? 이것도 되게 큰 미디어 업체인데 뭔가요? 그런데 보시면 주가가 100달러에서 저 뭔가요? 저 장대음봉은? 저 뭡니까? 주봉의 모습이에요. 주봉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아키고스 캐피탈 올 3월에 빌황 이제는 이거 마진으로 주식을 한 다음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마진을 해결을 못하고 주가가 대량으로 매도가 됐던 그런 모습 반대매매가 나왔던 그런 모습 빌황 거래에 뭔가 얽혀서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60%를 찍었네요. 이때 대량 매물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왜냐하면 이제 마진을 해결 못하니까 그 증권세상은 대량 반대매매가 나왔던 거죠. 한국도 지금 아시겠지만 스탁론 썼다가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시초가에서 하한가로 주문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게 정해진 우리잖아요. 물론 하한가를 안 들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다음부터 아주 주가 아주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귀었네요. 기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CEO만 이사들이 주식을 150만 달러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좀 약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솔직한 얘기는 내부자들이 많이 안 삽니다. 미국은 특징이 통쿠기 안 사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많이 살려면 보통 바이백을 하죠. 바이백 그런데 이건 개인들이 매수한 건데 개인 돈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150만 달러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CEO만 이사들이 그냥 샀겠냐 물론 저는 모릅니다. 왜 샀는지는 그냥 뭐 사서 누구 선물 주러 갔나? 가끔 그 주주들이 내 주주들이 그 얘기를 하긴 합니다. 가끔 네 어떤 뭐 그렇게 주가에 자신 있는데 너는 왜 안 샀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표출하게 사 수도 있겠네 네 그럼 이제 사장님이 사면서 아래 임원들한테 자다 이만큼 샀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팀장도 사고 그럼 그거는 혹시 안 좋은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기업 실적과는 관계없는 경우도 좀 있긴 하죠. 바로 그겁니다. 실적과 전혀 무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무관한 건데 솔직히 아니라 비약금 CBS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완전히 옆으로 그냥 확 누웠잖아요. 그러게요. 3번 CEO가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서비스 나오라고 하는 클라우드 업체인데 이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적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기업이거든요. 쭉쭉 올라가네요.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해서 이사회 멤버들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거의 198만 달러 그러니까 198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40만 아니요. 이미 아니고요. 24억 정도 됐죠. 23, 24억 정도 매수한 겁니다. 2년 만에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 케이스여서 이것도 정말 좋게 보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매도가 아니라 원래 좋은 기업이 있는데 더 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종목만 보시면 어차피 실적과 전혀 무관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좋겠죠. 어차피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혹시 이제 전 직장 다니실 때 주식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사주요? 저는 전 직장이 비상장위에서였어요. 그렇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전 직장에서는 있었거든요. 우리 사주 받은 게 제가 거의 한 5년 6년을 들고 있었는데 5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위아래 천 원의 움직임도 없이 옆을 키다가 실합니다. 실합니다. 제가 퇴직하고 두 달 만에 두 배 갔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건 케이스네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냥 우리 다 가족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저희들 비상장위였는데 저는 완전히 다 날렸습니다. 날리 그러니까 휴지가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청산이 됐다. 거의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의미가 없다. 그렇죠. 거의 복구가 잔댔던 그런 아주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 기업. 예전 4년에 제가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좀 자기가 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회사에 좋은 일 있으면 사는 거 주시고 사는 거죠. 살 수 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관점에서 받기 때문에 약간 좋은 관점에서 나온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과 전혀 무관한 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맘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요. 수급이 없습니다. 오늘 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누가 샀는지 어떤 증거에서 주문이 들어왔는지 한 번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이 없습니다. 쌍그리 매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확 사면 네. 쌍그리. 그게 늘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팔았다. 얼마 팔았다. 얼마 샀다.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되죠? 우리들의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요?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걸 왜 공개하고 그걸 어떤 맵에 활용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입출입이 미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파워풍하게 시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죠. 파워풍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시황을 얘기하겠다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연말을 가게 되면 통계가 나올 때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주식 사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어차피 따라서 살 게 아니고 참고도 안 할 건데 굳이 우리가 계속 그걸 보여주고 참고 많이 하십니다. 합니까?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건 되겠지. 시황은 되는데 어차피 미국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급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누가 뭘 샀을까? 그게 바로 폼 13F라는 파일이 나오는데 딱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아주 본물이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기간은요.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이 보위 변동분을 SEC에 보고합니다. 3분기가 9월에 끝났죠. 45일이면 최근에 다 왔네요. 네. 끝났죠. 10월하고 11월 15일이면 45일 되거든요. 이때 막 보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 얘네 이거 샀구나.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딱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이번 분기만 얘기하고 앞으로는 입두 번 건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매 분기 끝날 때쯤 알려주십시오. 딱 그 타이밍돼서 매번 계속 얘기할까요? 분기마다? 아유 시청자분들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유 항상 새롭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얘기 전에 말했잖아. 그래도 들을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요. 한번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wellwisdom.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wellwisdom.com 이건 평생 무료고요.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여기 빈칸 있죠. 여기다 쳐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1등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 회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버크셔 버크셔 가장 빨리 발표한 기업인데 뭐냐면요. 블랙락입니다. 블랙락 흑석동이죠. 흑석동 블랙락은 규모가 너무 커서 그걸 봐도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딱 블랙락을 치시면 이렇게 쭉 열려요.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파일러. 파일러 올린 거기 때문에 파일러 치시면 됩니다. 파일러 찾으면 좋은데 블랙락이 13F 파일인데 언제 올린 거냐? 9월 30일 기준. 이게 상북이 있거든요. 딱 보시면 어떻게 열냐면 이렇게 열립니다. 가장 많이 산 거, 가장 많이 판 거 그 다음에 전체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많이 산 걸 보게 되면 테슬라가 올라와 있죠.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ETF 그런 애들이 많아서 저 기관이 많이 샀다기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이다. 마이크로스푸트, 모더나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 많이 살 것 같은 종목이 있는 거죠. 테슬라, 마이크로스푸트, 모더나 구글, 스파이콜 옵션이죠. 그 다음에 알렉시온 파워시티컬스라고 하는 게 많이 팔았고요. PL8 팔았고, 맥심 팔았고 알리바바 팔았고 이렇게 보입니다. 페이팔 판 것도 참 대단하네요. 페이팔 주가가 약세거든요. 그만큼 이제 뭔가 다 뭔가 시장 분위기가 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에 많이 보유한 거 애플, 마이크로스푸트, 아마존, 구글 순위인데 자세히 누르시면 모든 종목에 대한 현황이 나와줍니다. 심지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본분이 팔았는지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최초에 언제부터 매수했는지 얼마가 평균 단가까지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버크셔에서에는 아마도 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니까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보시면서 아 이분들이 최근에 미국시를 많이 증가시키고 있구나라고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따라오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따라하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얼추 다 똑같은 우리가 아는 팡, 테슬라 많이 보여주겠다는 게 거의 느껴지니까 뭐 고정선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데 지금 하시면 또 다운돼요 이거 좀 이따 에이 세계적인 사이트인데 글로벌라이브가 물론 대단한 프로이긴 하지만 저희가 얘기했다고 그게 다운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다운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글 좀 올려주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운됩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다운된 거 아닐까요? 지금 몇 분인데 15,000명 확 들어가면 15,000명 안 되나? 확 들어가면 다운 확 되죠. 좀 이따 천천히 들어가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는 겁니다. 다운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좀 괜한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보시면 되는데요. S&P500이 0.21% 다우가 0.27% 나스닥이 0.23%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진짜 다운된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운된다. 다운된다고 하시네요. 다운됩니다. 다운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몰리면 다운되는 거예요. 혹시 글로벌 라이브는 대단하다. 세계적인 사이트도 저희가 이게 병목입니다. 이게 병목 여러분들이 3도스 공격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3%의 공격 D도스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KUK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셔널 펜션 서비스. 내셔널 펜션 서비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러 나라가 나올 텐데 그중에 한국이 있는. 국민연금의 독창정 이름이. 독창정 이름이 그겁니까? 내셔널 펜션 서비스. 네. 신호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업들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존슨앤존슨은 우리 슈카님 좋았던 기업이죠. 과거에. 옛날에 어렸을 때. 애기 때 발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기업이 스피너프가 됩니다. 쪼개지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컨슈머스 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약 쪽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거 호재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 호재입니까?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려고 할까요 이걸? 잘 되니까. 잘 되니까 하는 거죠. 일단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봤더니 4%가 아니고 한 2. 몇 퍼센트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엘브렌즈 아십니까? 엘브렌즈? 엘브렌즈. 알죠. 여성 속옷 만드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빅토리아 시크릿과 베스앤바디웍스를 쪼갭니다. 베스앤바디웍스가 주가 사상 최고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많은 생각 고민 끝 한 거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되고요. 리비안 얘기가 나오고 리비안이요. 리비안이 열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존과 포드에 뒷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든든한 배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어느덧 포드하고 GM의 시가총이 넘었으니까 버스 지나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아까 보여드린 일론 머스크의 평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주말에 열심히 번역을 해서 전문가 네 분이 리비안에 대해 평가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시간 특집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국 취집 위치다 올리려고 했는데요. 아 왠지 저희도. 글로벌 라이브가 아니고요. 지금 3년인데 180만 대해야 되니까 구독자가. 광고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이건데 로즈타는 못 뒀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주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왜 급락하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로우 레버뉴죠. 매출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니콜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매출이 안 나와버리면. 이해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BTIG가 투자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중립까지 내려갖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외드부시가 다운군에 돼 있어요.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 적절하게 지금 보시면 2024년 3년 뒤에 적절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다. 지금 너무 과도하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지면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약간 평가한다고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 옴니버스에 대한 매출이 또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숙지간 얘기로 유튜브가 돼서 유튜브가 하시면서 어디가 돈을 벌었습니까? 유튜브가요? 구글이 벌었습니다. 구글도 벌었고 또 있잖아요. 구글 말고 또 번데가. 영상 어디서 만드십니까? 설마 곤믹스에서 하진 않겠죠? 곤믹스에서 편집하십니까? 프리미어? 어도비가 벌었죠. 어도비가 벌었지 않습니까? 어도비 주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옴니버스가 바로 그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3D 협업 가상 플랫폼이거든요. 거기 놀고 그다음에 9천 달러 줍니다. 거기다. 저기 엔비디아. 그것 또 하나의 매출이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해 안 되는데 아까 외드부시가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의 돈을 제가 그렇게 줄 때 어도비를 살 걸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프리미어 포토샵 쓰시죠? 네.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한 달에 한 2만 원? 뭐 꽤 나갑니다. 컴퓨터마다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주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편집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했으면 어도비였는데 그렇군요. 아타깝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느낌 오셨죠? 아 좋네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들어왔지? 다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허툴러 갔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군사가 되면서 일단 올라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빅테크가 다 힘을 씁니다.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한 얘기로 좀 내려갔으니까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중립이면 좀 빠져야겠죠. 빠진다는 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시작하면 색깔이 바뀔 것 같아요. 저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페이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마존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왠지 느낌에 다시 한번 우려했던 그러니까 일로머스카의 또 입을 말하면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테슬라 정도의 변동성을 가진 기업 1%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오늘도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약세되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그다음에 의외로 다시 금융주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금융주하고 테크가 같이 못 가는데 최근에 같이 갑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한 신기한 모습인데 보시면 되고 또 모더나가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더나가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디즈니도 올라가고 어제 빠지 빠졌거든요. 디즈니가 어제 좀 이슈였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디즈니가 우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이비들이 웬 이게 시점이 안 좋은 것은 별거 아니다. 가져가 보자. 오히려 매수탐이나 보고 있고 또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가 너무 빠르게 성장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안 가더라고요. 디즈니이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디즈니 플러스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직은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열렸더라고요. 열렸어요. 좀 가입했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지금 전부 마블 보고 뭐 이러고 있던데 하여간 뭐 좀 가입하시면 나아지겠지만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의 주사 장우석 부상위였습니다. 부상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부에서는 언제나처럼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우리 중국지왕 특히 6중전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6중전회가 저는 1중보다 2중이 크고 2중보다 3중이 크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그냥 차수가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뭐 새로 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2부에서는 미래색증권의 이제 이재훈 팀장님께서 우리 물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주식 포트폴리오를 자사 배분 과정에서 바꾼다면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본격적으로 바꿔야 되는지 지금은 아직 바꿀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시그널에 대한 내용은 2부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오자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 미국 주식임차 장우석 부사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우리 52주 배당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만 정말 하나만 글로벌 라이브에서 특별히 공개해 주셨는데요. 애플이어서 다음주에 다다음주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게 우리 주식 투자보다 조금 더 앞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한 생각, 행복한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